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뭐. 어차피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둘이 좋아하는 거지? 둘이 못 잊는 거지? 나만 정리하면 돼. 형, 왜 그래? 야, 집꼬리 이게 뭐야. 집꼬리 왜? 야, 이 쓰레기들 안 보여. 아, 형이 주말 일은 없었잖아. 야, 나업도 청소 안 하면 돼? 야, 청소 오늘 그렇다 쳐. 야, 쓰레기는 버려야지. 저 음식 쓰레기 절대 안 버리면 벌레가 꼬여요. 지금 버리지 뭐. 자, 됐지? 야! 야, 야, 야. 야, 내 주리는. 어? 미안. 야, 냅둬 씨. 너 게스트회는 비웠지? 어? 게스트회가 뭔데? 너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하기 싫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아, 나 몰랐어. 형. 나 원래 이러고 살았어.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형이 요리하니까 생기는 건데 그건 형이 직접 비오고 갔음. 형이 그러네. 아, 여긴 네 집이고 다 네 건데 내 주제에 그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네. 아, 진작 말하시지. 미안하네. 미안해.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이. 이런 더러운 놈이랑 민화가. 어.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가만 안 둘 거야 부숴버리겠어 삐뚤어지겠어 나도 이제 막살 거야 형 치킨 먹을래? 안 먹어 개놈 새끼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인데 아저씨 그 짚수의 다 언제 끝나요? 아 다 끝났다구요? 그럼요 혼자 살 때가 편했지 이거 얼마 들어가지고 네 뭐야 청소 안 와서 저러는 거야? 진작 말하지 형 청소 내가 할게 오케이 왜 또 뭐 왜 바퀴벌레 어디 아이 참 뭔 남자가 바퀴벌레 무서워하냐 태어나서 처음 봤단 말이야 개극혐 야 야 한마리 보이면 안보이는데 수백 마리 있다 그랬어 형 왜 뒤에 뭐 있어? 가만히 있어 됐다 이제 다리 뽑고 푹 자 개자식 상남자였어 이래서 믿어놔라 학생들 초년녁부터 아주 뜨거워 어? 네? 나도 젊었을 때 이 낯밤 없었는데 둘이 아쉬워서 어떻게 해? 아 무슨 집 다 고쳤는데 그냥 같이 살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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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규태 학생은 주말까지 이사해 아이씨 아이씠очку 퍼 bit 더 보내 separ 束 뱅 보 ş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